가장 잘 맞는 최적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 추천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정답은 여러분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쉽고 원하시는 영상 편집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영상 편집의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용 또는 사업체용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유튜버용입니다 그 종류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PC용이 있고요 모바일용이 있습니다 많은 현존의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상 편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은 그 모든 영상들에 불필요한 요소들과 초보 유튜버들에게 당장 영상 제작에 필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보여드립니다 먼저 모바일용으로는요 파워포인트, 인샷, 블로그, 키네마스터, 아이모비가 있고요 PC용으로는 파이널컷 프로, 프리미엄 프로, 곤믹스와 밴믹스, 다빈치 리졸, 모바비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모바일용과 PC용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알려드리자면 모바일의 장점은 휴대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으며 많은 기본적인 효과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로 사용하시면 더 많은 효과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먼저 휴대폰 화면 안에서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불편하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긴 영상은 원하시는 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PC 편집 프로그램의 장점은 휴대폰보다 큰 컴퓨터 화면 안에서 작업하심으로 눈에 피로가 덜하고 많은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높은 품질의 영상 편집을 원하신다면 PC용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처음 사용시 다양한 기능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무료가 아니고 각 편집 프로그램마다 가격도 다르고 처음 장만하시는데 비용도 발생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여러분이 좀 더 다양하고 높은 품질의 영상들을 개인용이든 유튜버용이든 원하신다면 초기 비용이 좀 들고 좀 더 까다롭게 배우시더라도 세밀한 편집을 위한 PC 버전을 권해드립니다 단 저는 나는 편집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바일용이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모바일용 프로그램 중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블러입니다 요즘 핫한 어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어플로 다른 앱에는 없는 예쁜 효과들이 많고요 가격도 6만 9천원으로 평생 사용 가능하며 월 결제하는 다른 어플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착한 편입니다 그리고 PC용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편집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배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PC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문용으로는 곤믹스와 밴믹스가 있습니다 곤믹스는 영상 편집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도 쉽게 배우고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인 컵 편집, 자막 넣기, 유제 간단한 편집만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밴믹스도 마찬가지로 입문용이고요 곤믹스와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쉬운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본 자막보다 좀 더 예쁜 자막을 원하신다면 따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유로 편집 프로그램이고 입문자용 보다는 초, 중급자용인 좀 더 활용도가 높고 다양하고 웬만한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다빈치 리저브와 모바비가 있습니다 먼저 다빈치 리저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단 고급 기능들은 유료이고요 맥과 윈도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컵 편집, 모션 그래픽 등 모든 기능을 모아 놓은 편집기입니다 단점은 한글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모바비입니다 이 피디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도 좋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그리고 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타 프로그램보다 좀 더 직관적인 모습으로 초보분들도 처음 사용시 당황치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7일동안 무료 체험 기간은 주지만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한글판도 지원됩니다 가격은 기본 4만원 플러스 버전이 6만원이고요 30% 할인 코드 모바비스트를 사용하시면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바비 에디터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상업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비 비즈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급 이상 고급용으로는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 컷 프로가 있습니다 먼저 파이널 컷은 애플 맥북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맥북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효과와 기능을 제공한다 합니다 가격은 30만원 이상으로 비싼 편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다수의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제대로 영상 편집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리미어를 권장드립니다 1년에 25만 정도의 비싼 가격과 높은 컴퓨터 사양 그리고 처음 배우기가 어렵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줄어들 수 있는 어떤 편집 툴이 나에게 적합할까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모바일용 어플이 있고 PC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간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편집을 원하실 경우 모바일 어플을 권해 드리구요 비교적 높은 품질의 영상 편집을 원하신다면 PC용 프로그램을 권해 드립니다 첫번째 인문자용으로는 고믹스와 백믹스가 있구요 두번째 초중급용으로는 다빈치 리졸브와 모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중고급용으로는 파이널컷 프로와 프리미어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콘텐츠 성향에 따라 영상 편집 시 간단한 영상 편집원 입문용 제대로 유튜브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초중급용을 좀 더 전문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중고급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pdb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려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